하나, 둘, 셋 함께하는 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식은 2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조금 이따 2차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자, 내가 이 차를 준비한 곳은 바로 이곳이에요. 자, 들어오지 마요, 들어오지 마요. 여기 너무 좋죠? 여기 괜찮죠? 네! 사실 이 차는 좀 테로스럽게 깔끔하고 트렌디하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커피와 디저트를 여러분들께 쏘려고 해요. 이런 데 오니까 어때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 차 술 마시고 그러면 다음날 되게 힘들잖아요. 커피 마시고 기분 좋게 집에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언니. 아사들은 원래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이런 거 먹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언니, 짱이에요. 언니, 짱이에요. 언니예요. 좀 스페셜티한 매장이고요. 큐그레이더 분들이 커피를 직접 뽑아주신대요. 저희 그 아메리치노랑 디저트 주세요. 랄랄라라라라라 랄라라라라라라 랄라라라라라라 랄라라라라라라라 랄라라라라라라라라 샌파트릭스 홈포 걸스 유 시스템 원달투 원, 투, 쓰리, 허리 스카프 화이트 렛은 블루 오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오 이거 봐. 대박. 이거야 이거야. 진짜 흑물주같이 나와. 너무 예쁘다. 여기 지금 여자들은 다 이러고 있어.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거품이 빨리 사라지기 전에 15초 전에 먹어야 된대요. 우리가 지금 빨리 먹어야 돼. 여러분 아메리치노로 한자라지! 한자라지! 어딜 가나 한자라지야. 요런 하나 고품이 너무 부드럽고 여우도 너무 Rosy 고품이 너무 부드럽고 뒷맛이 너무 부드럽고 오 거품이 부드럽고 네, 되게 진하고 여기 뭐 어때요? 풍미가 진해요 풍미가 진해요 그 커피도 여운 길게 낫죠? 네 맛있죠? 어머, 여기도 커피가 있다 너무 맛있다 이 케이크하고 커피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너무 잘 어울리죠 그러니까 이 케이크는 커피하고 마셔야 되는 것 같아요 커피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와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맛있는 맛집 전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 테스티로드는 계속 노력할게요 그럼요 아, 오늘 정말 너무 멋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내 맘 알아줄 때 모두 상상만해 또 정말 기분 좋은 또 정말 멋있습니다 다 motorsports 아, 이 케이크가 오우 CU